성규 씨 저희는 어떤 노래 하실 거죠? 저희는 그대에게 대박! 이 노래를 못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노래를 리베이크를 한 사람이에요 성규 씨 갑시다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빠빠빡 포기할 수 없어요 됐어! 이거야! 됐어! 자 갑시다 아 줄 것 같아 이거 안 돼! 도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그랬어 음악 주세요! 제발 탕수육 아 나 탕수육 진짜 못 미운 거 말이야 나 탕수육 안 돼 어머머머머머 뭐야 뭐야 이거야 이거야 자 가 가 아직 아니야 다성규야 워우 예 순간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읽는다 해도 그대를 워우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제발 제발 자 99 99 99 99 가자 고기 고기 어색 동기 우리 다 먹자 열는汗 통제 먹어보자 버터지게 먹어보자 동기야 얘들아! 됐다! 구릴됐어! 구릴됐어! 마이크를 바꿔서 해볼까요? 이게 소리가 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야, 너희가 더 떴어! 나 대박! 98.41! 우리 판균이 98이야, 전부가! 우리 진짜 다 97, 98, 98, 98이야! 우리 점수가 너무 높아! 우린 하이클래스야!